안녕하세요. 빠빼용입니다. 지금 일어난지 얼마 안되가지고 목소리도 잠기고 오는데 지금 CT작업을 하려고 다시 갔고 부속 몇가지 주문했는게 도착했습니다 플레브를 주문했는데 양아 손쟁이 왔네요. 신기하게도 CT99인데 품번호를 봤을때는 맞는것 같긴 한데 자 한번 보십시다 아이고 시동작업하기가 이래 힘들었나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기존 플러그랑 네 똑같습니다 분반도 같고 NGK 지금 일단은 점화플러그를 기존 점화플러그가 상태가 완전 쉿이죠 쉿 지금 개팔입니다 지금 정극도 많이 딸고 있어서 지금 차이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좀 차이가 납니다 정극차이가 이거는 구부리갖고 보정해서 쓸 수 있긴 있는데 이게 워낙에 오래쓴 것 같아서 바꿔주도록 합니다 보라구가 안좋으면 시동이 잘 안걸리거든요 자 자 B나 옳지 자 여러분도 꽂고 손 토크가 중요합니다 손 크렌치 터브레다도 생 Soy 8mm 랩 멋지다 방치는 카부 당연히 시동이 안걸릴만 하죠 이정도니까 일단은 소생할 가능성이 없지 싶은데 쇠가 빠지게 청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싸우가 얼마나 좋아 그지 자 이놈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이 고물이 시동이 걸려줄까요 플러그 갈고 캬브레터를 갈았는데 지난번에 쇠가 빠지게도 안됐는데 캬브레터 문제일거에요 제발 시동이 걸려줄거에요 제발 시동이 걸려줄거에요 오오오 우와 오늘 색깔이 오오오오 뭔가 양호한 것 같은데 오래됐었거든요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한번 부어볼까요 뭐야 안 나오나? 구멍이 막혔구나 이거 뚫어야 되네 사과 가루 물에 있던 것 같아요 물에 있던 것 같아요 엔진에서 연기가 많이 나온다 갑자기 시동도 꺼졌다 불안하다 도대체 뭘까 시동이 다시 걸리지 않는다 내 불안한 예감은 왜 항상 맞는 걸까 이런 내가 싫다 상태가 갑자기 이상해지길래 보니까 와 대박이다 이런데도 시동이 걸려 멋지다 정말 대박이다 대체 왜 나왔나 Terror 가 Att First 제 가시장 하러aine 제 가시장 하러 tem고 이 tests 하 아니라